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보면 너무나도 웃기고 재미있는 포인트가 딱 하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하이브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하이브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큰 틀을 알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에요. 그래서 영상은 꼭 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 종목이 1034종목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수를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오히려 하락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시장에서 주는 시그런 자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은 앞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시장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MC넥스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은 명확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월 23일부터 MC넥스 사세요 MC넥스 사세요 빠지면은 더 사세요 빠지면은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더 사세요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분할 매수에요.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단순하게 내가 실적이 잘 나오고 좋은 종목을 샀어. 근데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려 그러면은 여러분들 더 사야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당관리 들어가서 물량 싸움을 해야 된다 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주요 하잖아요. 증명을 또 해냈어요. 여러분들 MC넥스 보면은 11월 23일날 딱 여기서 보면은 제가 4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세요. 제발 분할 매수 하세요. 여기서 써놨잖아요. 분할 매수 느낌표 4개까지 찍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분할 매수 못하는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빠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 아씨 샀는데 빠졌네 빠졌네 아 너무 열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해야지만 살아남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사고 또 여기서 한번 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평당 자체가 4만6천원 정도 이 정도에서 맞춰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익 자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8%대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지금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서 물량 싸움을 해서 수익금 자체를 크게 크게 늘려 나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결국 또 증명을 해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하루에 뭐 두 개 세 개씩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말씀 안 드리잖아요. 어디 뭐 보니까 하루에 막 열대 개씩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그거 보고 저는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냥 하나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라도 똑바른 거를 사서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뭐 다방송으로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하루에 뭐 4개 5개씩 막 심지어는 10개 가까이 주는데도 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는 주식의 관점에 있어서는 돈 벌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정답이고 저게 정답이고 이게 정답이고는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루에 8개씩 뿌리면은 이거 20일 기준으로 잡아도 벌써 160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해요. 하나를 사도 우리가 똑바른 걸 사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주를 유튜브에서도 많이 안 드렸어요. 그냥 하나 MC넥스 이거 모아갑시다. 모아갑시다. 결국에는 수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익이 났으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그렇게 막 남발을 하거나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종목 사서 좋은 거 사서 수익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 5분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12월달이기 때문에 12월, 1월, 2월달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지 따뜻한 봄에 어디 꽃구경이라도 갈 수 있고 우리가 12월달을 잘 만들어 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설날 때 부모님 찾아뵐 때 뭘 해도 사가잖아요. 돼지고기 사갈 거 소고기 사갈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준비를 많이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에 4,888원이면은 보통 담배값이 한갑에 4,5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5,000원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담배를 끊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좋은 거 설날 때 사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MC넥스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보셔야 돼요. 솔직히 저도 시장을 안 읽어드리고 이 종목 추천을 해서 이거 사세요 하고 영상 끝내면은 저도 편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상에서 웬만하면은 시장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을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보면은 정말 손해요. 시장 브리핑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는 솔직히 못 봤어요. 분석을 못하는 건지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항상 선긋고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이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을 하는 포인트는 2,800포인트 딱 요 라인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 950포인트가 이탈을 하느냐 지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 포인트들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싹 끌어서 저점에서 우리는 또 매수를 하겠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장땡인데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딱 보면은 딱 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의 현재 상황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흐름도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한결 편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시장은 단기적인 이슈라든지 종목들의 급등락에 초점을 맞추면은 매우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홀짝 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시지 마시고 거시적인 시장 환경을 생각하면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변동성 자체가 너무나도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은 정말로 코스닥은 지수에 가려진 흐름이 여러분들이 보이시고 눈치를 채셨어야 돼요. 상승 종목은 많은데 지수가 하락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그간의 시장을 이끌었던 메타버스라든지 NFT, 게임주들 이런 조정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바닷권의 중소용주들이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늘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기 위해서 무한대의 롱숏이 이루어지면서 가고 있고 현재의 롱 같은 경우에도 항상 숏으로 전환될 수 있고 숏이 강하면은 그 숏은 당연히 롱으로 전환되기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개월 동안 숏이 강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롱으로 전환되기 위한 막바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저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IT 이쪽 관련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NFT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쪽 반대편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도 대결 구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시장은 양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아 나는 NFT 추천받아서 샀는데 왜 안가지? 오늘은 왜 안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반도체가 가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늘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대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분할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가는 종목들인데 덜 간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면은 반도체 쪽에서 좀 눌림이 나오고 기대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데 안간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면은 지금 KNJ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5,650원인데 15,500원 이하로 분할적으로 여러분들 천천히 모아가시면 된다. 무조건 분할 매수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찍어서 돌리는 시장이 아니라 물량 싸움을 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평당 관리를 해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수익을 챙기고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단타 할 거 없어요 하면은 SK스케어 이런 것들 단타로 찍어서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한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힘들고 저도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종목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챙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유튜브에서 추천주를 남발하거나 뭐 이거 봤죠? 이거 봤죠? 며칠동안 뭐 이거 봤죠? 이거 봤죠? 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뭐 봤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한 영업적인 거를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몰라요. 저는 그런 거 좀 싫어요. 아무튼 KNJ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용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은 과거에 검사 장비 개발을 했고 생산을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제조용 SIC 분야에 진출을 했고 SK하이닉스 고객사를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대 고객사가 SK하이닉스였지만 많이 중요해요. 삼성전자랑 콜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향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있다. 그리고 반도체 SIC 폭... 재무적으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뭐 전체적인 재물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영업이익 자체도 놓고 보면은 작년에 26억을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3분기부터는 30억까지 작년 영업이익을 분기만에 뛰어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단기 순위 같은 경우에도 3분기부터는 완전히 돌아섰다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대한 매출 자체도 좀 기대가 되고 ROA ROE도 무난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재무적으로도 좀 회사의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이제는 좀 적자에서 흑자로 좀 탈피를 해 나가는 모습 자체가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결국에는 뭐 5%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반도체 쪽으로 분명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쪽에서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짜증나는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이브 BTS 멤버들 주식 매각 소식 자체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조금만 판 것도 아니고 100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했고 10월부터 11월 초까지 하이브 주식에 99억 4,983억 원어치를 장 내에서 매도를 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조금은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올 순 있지만 우리는 빠진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무조건 어 오늘 빠지니까 어 나는 비중을 또 추가를 해야지 어 어제 빠졌으니까 비중을 또 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RSI 30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추가를 하셔서 평단 관리를 하셔서 좀 성장성이 있는 거는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RSI 30 에 대해서 아 저거 뭐야 몰라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평단 비중 추가하고 평단 관리 아무거 안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여러분들이 어 나는 이게 너무 괜찮아서 여기서 샀는데 어 빠지니까는 손절은 못하겠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다렸다가 RSI 30 이하권에서 비중을 추가를 하셔서 평단 관리를 해서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잡주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갖고 가시면은 손해 안 보고 좋은 결과로 끌어올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